안녕하세요. 다이커였습니다. 보고 계시는게 앵초에요. 앵초 키우시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네요. 앵초 키우고 있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걸 완다앵초인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영국앵초인데요. 하나 키우던거 하고 두개 가져가서 이렇게 합식을 해놓은거고요. 이거는 벨벳앵초인데 작년에 정말 예뻤죠. 여름 내내 초록초록 했었는데 잠을 자러가는지 요즘 조금 상태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잠을 자러 갔다가 다시 깨어나는거 같아요. 이 아이가.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맘때쯤 한번도 키워본 경험이 없어요. 제가 앵초가 월동이 잘된다고 해서 항상 노지 있죠. 밭에다가 심었어요. 심었는데 여름에 다 녹아버리고 한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올봄에 분갈이 영상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름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여름에 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죽은 줄 알고 다 뽑아서 버렸어요. 그냥. 잠자는지를 몰라서요. 자 요거요. 이게 플라멘고 앵초 작년에 엄청 예뻤던 그 아인데 초록초록하게 요렇게 잎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 잎이 없어졌어요. 잠자러 가나봐요. 이렇게요. 여름에 이렇게 돼가지고 잠을 자는지 물로 물른건지 제가 구분이 안가가지고 노지에 심을 때는 다 뽑아버렸답니다.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요런 아이가 잠자는 거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렇게 한번 보세요. 뿌리가 요렇게 살아있는 느낌이죠. 요렇게. 자 요런 상태에요. 그리고 요 인디아 냉초가요.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잠을 자지 않고 있는데 요런 거. 뿌리 어때요. 살아있는 느낌이죠. 요렇게요. 잠을 자는 중인가봐요. 지금 요렇게요. 앵초는 지금 잠자는 중. 잠자러 가는 중.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제목은. 요렇게 한번 보세요. 자 요것도요. 발레리나 앵초인데 요거. 요거 동키에서 발레리나 앵초를 요거를 굉장히 세일을 했죠. 대폭 그 세일을 할 때 제가 원래 요거 두 개는 있던 거예요. 요거 두 개는 있던 거고 요거는 그 망가져서 버리는 것들 있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촉이 트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요거요. 요거는 조금 좀 불가능이네요. 요건 죽었네요. 그 너무 안 좋아서 상태가 안 좋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여러분께 가면 안 되잖아요. 요거 보세요. 요렇게. 요런 거를 버리는 거. 폐기처분하는 거. 요런 걸 제가 가지고 왔었어요. 여기 싹이 나네요. 요렇게요. 그냥 요렇게 올려놓은 상태였었어요. 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거. 요것도 싹이 요렇게 나고 있어요. 영상 끝나고 요것도 잘 얹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얹어놨어요. 묻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요런 식으로. 자 요게 요게 됩니다. 숫장이. 자 요렇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 요런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건 도랭초를 요번에 가지고 온 거예요. 이파리가 좋은 상태로. 근데 분갈이 요렇게 딱 해놔서 요거 꽃도 한 대 피었답니다. 요게. 돌연변이죠. 지금 피는 거는. 다 요게 지금 잎이 말라버렸고요. 새총만. 동총만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현재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요렇게요. 요런 아이도 있다는 거를 요렇게 한번 보세요. 잠자고 있는 아이도 있고. 이거는 왜 그런 거 하니 제 생각인데요. 꽃 피는 시기가 다 달라요. 봄에 꽃은 피지만 봄에 하우스에서 2월달 막 이렇게 피는 아이도 있고요. 4월달에 피는 아이도 있어요. 늦게 피는 아이가 있어요. 인디어냉초 이런 거는 굉장히 늦게 핍니다. 이건 풀이에요. 풀. 늦게 피거든요. 그래서 이게 잠자는 시기도 다르지 않나 저는 요런 생각을 해봐요. 자 거꾸로 카파행초가요. 지금 꽃이 이렇게 계속 피고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보여드리지. 이것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거 그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분갈이. 제가 키우던 거 한 포기하고. 세 포기해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분갈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꽃은 이렇게 핍니다. 지금 이렇게 피고 있어요. 얘는. 지금 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작년 봄에 이 카파행초를 데리고 와서 봄에 꽃 피는 걸 봤거든요. 1년에 2번이 피는 건지. 이것도 참 신기한 애입니다.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잖아요. 요렇게요. 이 카파행초 봄에도 피었어요. 자 요렇게 돼가지고 새로 가지고 온 애하고 키우던 애하고. 요렇게 이제 하나분을 합식을 해놨고요. 요거는 장미행초예요. 장미행초인데 굉장히 상태가 좋죠. 여름에도 이게 상태가 좋았어요. 그늘에서 이렇게 이제 키웠는데요. 꽃이 한 송이가 왔었어요. 얘가 왔었는지. 얘가 왔었는지. 저번에 꽃 온 거 보셨죠. 그래가지고서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상태가 너무 좋아요. 요렇게 상태가 너무 좋은 거는. 왜 그런 거 하냐. 얘는 마늘액비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제가 실험장으로 마늘액비를 많이 줘봤어요. 여름에. 여름에도 이렇게 잘 자랐어요. 마늘액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자라는 거는 요쪽에 약간 그늘진 곳에서 요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름 내내 아이고 너 마늘액비 한번 시컷 먹어보자. 이랬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요. 이런 식으로. 요거 기억나시죠? 꽃도 한 송이 저번에 빨갛게 피웠던 거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걸 키우고 있고요. 여름에 요 아이가. 더위를 날려고 이파리를 좀 잘라줬었잖아요. 이렇게 잘라줬는데. 요렇게 이제. 이거는 여름 잠도 안 자고. 요렇게 뾰록뾰록 올라오는 폼새예요. 지금. 잠자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기존 제가 키우던 거. 처음 키워봐요. 저기 뭐야 저기. 그 이 정도에서는. 이제 사갖고 와서 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자는 모습이 다 각기 다르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요거를 이제 새로 가지고 왔어요. 요거. 자 이거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요걸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아주 저한테 선물을 많이 해주시는 지인님께서. 또 좀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의정부 들꽃에서. 아 어떤 게 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까 싶어서. 요런 것들을 좀 선배를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저가 생소하고. 한 번도 접하지를 안 했어요. 처음 키워봐요. 그래서 요거 분갈이 영상은 올려드렸죠. 올려드렸는데. 키우기 한번 알아볼게요. 전국에서 이게 노지월동이 가능하대요. 그런데. 아 노지월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막 노지월동 시키면. 안되겠지요. 내년에. 활짝이 잘 된 상태에서. 노지월동을 말하는 거고요. 이건 지금 수입이 들어와가지고. 막 심어진 채로. 이제 막 고추라 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올해는 힘들겠죠.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양지 반양지에서 잘 자라고요. 번식은. 이게 포기번식이 얼마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요. 포기번식도 되고. 실생으로 파종이 된답니다. 꽃이 피고 나서. 꽃이 그 꽃대에서 씨가 맺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파종을 하는데요. 실내에서는 3월에서 5월에 파종을 하고요. 8월에서 9월에 그 씨를 파종을 하면 된대요. 아 노지에 파종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3월에서 5월. 8월에서 9월에 파종을 하면 된다고 하고요. 실내에서는 연중 파종이 가능하답니다. 실내에서. 발화기간은 4주에서 6주가 걸린대요. 엄청나게 걸리죠. 발화하는데 발화율은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많이 뿌려야 된다는 얘기겠죠. 여름에 휴면을 한답니다. 이게 여름에 잠을 자고서 이제 막 이렇게 우물 트는 것 같아요. 여름 휴면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제 앵초는 여름에 잠잔 게 몇 불이 안 돼요. 거의 다 저런 상태로 보시다시피 저렇게 있었어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마늘 액비를 많이 먹고 커피 액비도 많이 먹었고요. 가끔가다 제가 영양제도 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렇게 초록초록한지도 몰라요. 다 잠을 잘 건데 그쵸. 시클라멘이 제가 마늘 액비를 많이 먹어가지고 여름 잠을 안 잤잖아요. 그런 거라고 같이 보면 안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겨울에 잘 자란답니다. 겨울에 잘 자라고요. 꽃은 3월에서 4월에 피고요. 실내에서는 3, 4월에 피고 노지에서는 4, 5월에 이렇게 필 수가 있다고 해요. 색은 핑크색으로 이렇게 피는데요. 진하고 약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히말라야 앵초를 공부를 한 거예요. 이 디포라 앵초는 자료가 나온 게 디플루라.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앵초는 뭐 거의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거 히말라야 앵초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흙은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배수가 잘 되는 흙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보시겠지만 녹소토, 야생토에다가 이거, 이탈리안보를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배수 잘 되게요. 통풍 잘 되게 이렇게 해서 키우시고요. 물주기는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야생토에다가 이거 이탈리안뽕까지 넣었으니까 얼마나 저기가 잘 되겠어요. 배수가.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활착 시키는 동안에 매일 주고 있어요. 이거요. 물을요. 활착이 다 잘 된 다음에는 2, 3일에 한 번 겨울에는 아마 그렇게 줘도 되겠죠. 왜 매일 물을 주느냐 하면요. 물이 여기 화분 속에 물이 있지만 고여 있는 상태잖아요. 물을 주면 물이 쭉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여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갈이 하면 한 열흘에서 보름은 매일 주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물이 쭉쭉 빠지니까 가습이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상토나 용토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앵초 키우기. 한 번 제가 키우는 것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야, 이거 콜찌커며 연꽃상사와 작년의 건데요. 이거 꽃진 거 이걸 잘랐더니 쑥 하고 이렇게 좀 올라왔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파랗파랗하게 뭐가 막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요. 사실 그거 인트라 있죠. 인트라 비료 액비 한 두 번 매겼어요. 그랬더니 헐 막 이렇게 빨리 올라오네요. 자, 꽃도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다 매겼는데 꽃이 너무 싱싱하고요. 이거는 한 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요. 가지고 올 때 이게 아주 형편없었잖아요. 이게 꽃이 만개된 상태가 아주 기운이 없었잖아요. 그거 한 번 줬는데 이렇게 싱싱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실험 삼아서 써보고 있는데 이게 축 처져가지고 이랬는데 지금 이게 생기가 있잖아요. 한번 벌려서 볼까요? 이렇게 생기 느껴지나요? 이렇게요. 생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써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요. 바로 분갈이 해가지고요. 뿌리 흙에 있는 영양소 밖에 있는 영양소 이런 거를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스트레스가 받지를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대요. 이런 분갈이 하고서 저거를 주게 되면은요. 비료구 영양제예요. 저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으로 써보고 있습니다. 가수농사를 저걸로 짓는데 정말 배가 맛있어요. 그냥 맛보게 그냥 하나씩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요. 배가 굉장히 그 배 농장에서 배를 깎으면요. 사각사각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깎을 때도 이렇게 언제 한 번 시간이 되면 깎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이거 인디언베리요. 저 꽃송이가 이렇게 맺혔는데 추워서 아직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하나 피었네요. 인디언벨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잉초크위기 한번 알아봤습니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